이 대리 늦었네 지금 8시 50분인데 나 땐 말이야 항상 30분 전에 미리 와서 업무를 준비했네 이들이 상반기 계에서 다 작성했지? 지금 작성 중입니다 나 땐 말이야 지금쯤이면 상반기 계에서 싹 다 나왔어 우와 요즘 세상 좋아졌네 이런 걸로 다 물건도 옮기고 네? 나 땐 말이야 아니다 나 땐 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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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에티오피아 사다모 싱글 오리진 원두 추출액과 국산 우유가 만드는 풍부하고 깊은 맛 에터미 에티오피아 싱글 오리진 라떼 라떼는 말이야 역시 에터미 싱글 오리진 라떼지 오늘 야근인가요? 아, 그럼 쭉쭉쭉쭉쭉쭉 오이고, 잘 맞추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, 그래 우리 소리 한 번 칠까요? 네 이야 아, 거부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